여러분 잠깐!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재밌게 시청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한수의 우동균입니다. KBS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기네들 유튜브 채널에다가 아, 저희 KBS 어떤 게 좀 부족한지 여러분들 의견 좀 주시쇼! 하고 설문조사를 걸었는데요. 압도적인 의견으로 공정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공영방송이 편파적이다, 어영방송이다, 정권에 개노를 탄다, 수신료 내기 싫다. 이런 의견들이 줄줄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럴 걸 뭐하려고 설문조사를 했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KBS 개망신당한 소식 아주 흥미를 것 같은데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먼저 추천 눌러주시고 보도 함께해 주십시오. 유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KBS가 결국 자책골을 넣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KBS 뉴스 유튜브 채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유튜브 채널이 100만을 돌파한 기념으로 올린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지난 12일부터 16일 동안 진행된 내용입니다. KBS 뉴스의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보기를 보시면 공정성, 다양성, 신속성, 심층성, 정확성 이게 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많은 분들 궁금하시죠? 자, 1위. 압도적으로 공정성이 1위를 했습니다. 80%가 공정성이 아쉽다,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라는 질타를 한 건데, 이게 30만 명이 응답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80%라면 약 24만 명 정도가 공정성 논란이 있다, 공정성 결여됐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4일 동안 진행된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못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꽤 30만 명이라면 꽤 많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24만 명이 공정성을 결여됐다라고 지적했다? 이거 당연히 국민들의 의견이 딱 돌입이 된 거다라는 건데,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이걸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어요. 이걸 가지고 반성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100만 돌파 기념, 설문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지를 올렸는데요. 근데 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로 인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는데, 이게 저는 반성인지, 뭐 약간 변명인 건지, 아니면 자신들의 주장인 건지 모르겠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다 보고 왔는데, 그중에서 가장 뚜렷하게 보였던 점이, 시청자가 말하는 공정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에 앵커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뉴스를 진행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기자나 앵커의 관점에서 어떤 인물에게 같은 질문을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질문이, 누군가에게는 사이다 같은 질문이 될 수 있다. 각자의 시각에 따라 같은 질문도 완전히 상반되게 받아들여지고, 뜨거운 논쟁이 된다. 이게 공정성 결여됐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건지, 저는 이게 반성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반성이 아니라 오히려, 야, 그게 무슨 공정성 결여냐.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 같은데, 자,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사이다일 것이다. 이게 지금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공정성이 확보된 방송이라면, 그 누구에게 질문을 하더라도, 그 누구에 대해서 보도를 하더라도, 양쪽에서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지 공정성이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군가한테는 좋을 것이고, 누군가한테 다 풀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누군가한테 좋은, 쪽에 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가령,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적하는 게 뭘까요? KBS, 정권에 편향됐다. 문바들, 좌파들, 듣기 좋은 방송만 실컷 내놓으니까, 당연히 문바들 입장에서는, 사이다 같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어떻게 국민들한테 수신용 받아가지고, 저런 방송을 하냐? 이런 질퇴 받는 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한테 다 돈을 받아가는 KBS가, 누군가한테 불편한 방송을 하고, 누군가한테 기분 좋은 방송을 한다? 이러니까 KBS가 안 된다고 질타를 받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설문조사를 왜 했는지 의문입니다.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점이 있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걸 반성하고 뭔가를, 그런 점을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KBS의 주진우 라이브라던가, 저널리즘 토크쇼제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그런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국민이 세금이 내고 있는 KBS 방송입니다. 이러한 KBS의 질타를 하고 있는 게, 지금 공정성 80% 결과인 건데, 이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요. 지금 이왕 말 나왔으니까 하는 건데, 우리 유채인 기자 잠깐 앞페이지 한번 좀 보여줄까요? 지금 보면요, 공정성 80%도 80%인데, 2등이 지금 정확성 12%예요. 이게 사실 또, 어용방송의 한계점 때문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려 한동훈 관련해가지고, 무슨 녹취록이 어째네, 어째네 해가지고 보도했다가, 가짜뉴스인 걸로 드러나가지고, 사과하는 그런 개망신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왜? 정권에 치우친 보도를 하려다 보니까, 정확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된 보도, 짜임새 있는 보도, 이런 것들을 해버려서, 결국 정확성마저도 지금 상실했다. 사실상, 지금 80%, 12% 합치면 92%. 2%인 건데요, 총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 KBS는, 그냥 정권 방송이다. 이런 질타를 국민들로도 받은 셈인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제가 공정성이란 게 너무 눈에 띄다 보니까, 2위인 이 정확성도, 정말 많은 분들이 대답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자, 공정성, 정확성의 논란이 KBS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라이브 쇼까지 진행을 해놓고, 그곳에서 바로 뉴스 앵커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얘기가, 전혀 이거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라는 거, 이거를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이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드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KBS 지금 여기에 달린 댓글들, 함께 보실까요? 공정성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당연히 댓글들도 안 좋겠죠. 그렇죠. 댓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네티즌들 반응입니다. 공정성이 이렇게 압도적이네. 이거 보고 반성이라도 하시려고요? 약간 조롱하는 거죠. 왜 이거 올렸냐? 왜 반성이라도 하려고? 약간 이런 이야기고, 수신료 아깝습니다. 돌려달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묻는 거 아니지? 아니, 알면서, 왜 굳이 팩트체크 당하고 싶으신 건가요? 자, 팩트체크 제대로 당했습니다. 80%, 12%. 자, 공정성, 정확성, 논란 빚었습니다. 자, 혹시 유튜브 담장자가, KBS 위태가리들 정신 차리라고 만든 투표인가? 일부러 했나? 약간 이런 비판까지 있고, 설문조사 완료하고 질문 바꾸는 거 아니세요? 약간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질문을, 뭐, KBS 뉴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정반대로 해가지고. 네, 혹시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런 조롱까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냥 비판을 더 할 수 있게끔, 이런 조롱거리를 만들어준 겁니다. KBS가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게, 결국 드러나게 된 건데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댓글을 보여드릴 건데, 이 중에서 사실 안 본 지 한참 돼서, 뉴스 앵커 누군지도 모릅니다. 정말 너무 뼈아픈 폐폭 아닙니까? 공정, 정확 모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본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설문조사 참여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KBS에 대해서 심판을 내린 겁니다. 수신료를 전국인한테 똑같이 받아내면서, 방송은 특정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KBS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심판받아야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보도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 KBS의 유명 앵커가, 사랑하던 KBS를 떠나면서,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바가 있습니다. 비단 KBS 구성원만의 생각이겠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바들을 위한 방송, 정권을 위한 방송, 그렇게 하니까, 지금의 KBS가 된 것입니다. 반드시 KBS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날까지, 저희 신의 한 수가, KBS보다 더 노력해서, 진실을 알리는 방송, 이어나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었죠?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잊지 말아주셔야 되겠고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저희 신의 한 수, 구독자 팍팍팍 늘려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신의 한 수, 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가 늘 자랑하는 제품, 평강 한방연구소의 복세 편살입니다.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 라는 것을 줄인 말인데요. 자, 구존녹용, 많은 분들이 이미 성원해주시고, 또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러시아의 알타이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녹용을 써가지고, 구성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 한방성분은 국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뭐, 구존녹용 순, 구존녹용 오리지널과는 다른 게, 이렇게 짜먹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농도가 있고요. 주머니 같은 데 넣어두셨다가, 생각나실 때 딱 하나 꺼내가지고, 짜고 드시면, 아주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복세 편살,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 보조 식품입니다. 또, 주변 분들에게 선물로도 너무나 좋습니다. 가격 보십시오. 정가 28만 8천원인데요. 31% 할인돼서, 19만 8천원에, 몇 포? 무려 60포입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이 한 박스당 10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 6개가 있으니까, 무려 60포에 달하는 양을, 19만 8천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구성 놓치시면 안되겠습니다. 010-9798-8811, 010-9798-8811로, 문자 주십시오. 문자로 주문 남겨주시면, 나중에 추후 연락이 갈 예정이니까요. 010-9798-8811로, 복세 편살 주문 해보십시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